망치님 왈 디코 들어가볼까? 누가 먼저 들어와있나 볼까? 나지? 망치형 하이오! 아 역시 이다가 먼저 와있네 저는 항상 그렇죠 형님 건방진 어린놈의 애들이 또 늦겠죠 오늘? 와 역시 도착형이 오네 그렇지 그렇지 어 예 형 들려요 어 형! 어? 어디 해외 나가셨어요? 무전기간이야? 저도 웃기네 아 나 PC방이야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PC방 100시간 채우면 킹캠 무조건이라며 그거 100시간 채울까요? 어 레전드네 형 얼마나 채웠어? 나 이제 40시간 조네이 님도 지금 100시간 채워요? 아 네 PC방 급하게 채운다고 하루에 10시간씩 채워야 돼요 지금 아니 뭐 미친 줄 안 들이네 아니 그걸 어떻게 하는 거야 PC방을 일단 방제가 누가 시너지 받을래요 아 맞다 오늘 맞다 신선한 방패 대비죠 저번주에 저 스트리머 팟 가서 잔혈 다 먹었거든요 3간분도요 진짜? 예예예 그래서 이제 그 증거 자료가 있으니까 저 이제 망치형형과 함께 할게요 정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프러가 어떻게 됩니까? 뭐야 벌써 왔죠? 아니 왜요? 아 손조치 후보고 한 번 했습니다 와 저 시너지 한 번 먹어보겠다고 저 온 거임 지금? 일단 제가 월후드를 하겠다고 할 때 항상 인사를 온 망치형님 저 진짜 저는 형 인사를 자주 갔어요 그리고 그 월후드 시작을 만든 게 저 아닙니까 사실상 근데 그 시작이 좋은 건가요? 아 좋은 거지 어쨌든 간에 결과론적으로 망치형이 방송 콘텐츠가 하나 생겼다 푸쉬를 해준 거다 가끔가다 회초리는 아플지언정 결국에 그 회초리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양분 혹시 기프티콘 뭐 필요한 거 있어? 와 돈으로 시너지를 사겠다는 거야 지금? 이야 돈으로 사겠다 얼마면 돼 이러네 우와 변했네 박설임 감성에서 이제 그런 자본주의의 쩐 그런 거야 이제? 그번 G스타 때 허림이와 마로는 나를 부르지 않았어 망치형 어제 망치형 어제 잘 들어봐 우리 강선이 형 만났잖아 나 불렀잖아 아 맞네 아 허림이가 나를 불러서 강선이 형 만났는데 아 진짜? 아 고마워요 형님 고마워 형 고맙습니다 로마로는 뭐 하셨죠? 강선이 형 고맙습니다 저 열심히 응원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조합은 이렇게 자관문까지 쭉 가면 되는 건가요? 아 너무 좋다는 거 갖고 곡귀칼한테 저 S 더 시너지 한 번 주고 몇 퍼까지 나온지 좀 궁금하거든요 절대 제가 욕심이 나서가 아니라 아 본인 욕심이 아니라 아 절대 제 욕심이 아니라 우리 수바 형님 이제 결혼도 하셨겠다 결혼 선물로다가 이것도 한 번 먹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아 너무 납배드라고 봅니다 겸사 겸사? 그러면 저도 한 번 강문친구 한 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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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버섯과 한 명 빠졌다고 어떻게 해도 조합이 이쁘네 맞네 진짜 신기하네 어 근데 망치형 워로드 전압이 없네 야 저거 워로드 전압이 없어 형 워로드 전압 제가 하나 사드릴게요 이야 이야 아니 끝까지 들어 망치형 나 한 피스 사준다고 한 피스 한 피스? 아 한 개 저도 한 피스 사드리겠습니다 아 됐다 저도 하나 사드릴게요 저도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형님 아이고 나 딱 귀여워 나 주원해줬으니까 하나 사줄게요 형님 난 상의 난 상의 와 그러면은 풀세트 완성이네 오케이 가겠는데 완성되가지고 저는 가만히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응 응 응 응 가스의 농도가 너무 진하다 얘들아 수강이 하자 아니 근데 나 수바 어제 기상이 강화 좀 쳐봤는데 형 그거 올려도 천천히 올려 수바 이거 장난 아니더라 지금도 기상이 한 네 개 눌렸나? 그냥 백만 굴 그냥 사라져 그냥 찍는 거 진짜 힘들어 지금 1636 뭐 완료 깔다고 그러는 거예요? 올린 김에 올려버려야지 이거 뭐 이야 기상이 어디까지 가는 거야 플러스가 다르네 아유 저도 다르다니 다 여러분의 축의금으로 올리고 있어요 와우 야 그리고 에스도도 12개 사놨다잉 우와 우와 망치형 기억하세요 저 남인파 100% 사멸이야 망치형 나 버리면 안 된다 이거 이거 지금 비트코인이야 이거 진짜 야 그럼 바꾸는 거야 진짜로? 아이 이거 가야지 어 근데 오늘 선장님 마이크 바뀌었어요? 아 저 PC방이에요 어 내 옆 옆에 로아한다 오빠 오빠 그 스피커 켜봐 어? 나 그만하려고 했을 때 그럼 몇 번짜리야? 부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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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짜파게티 시켜주려고 그러지 아 형 진짜 짜파게티 좀 시켜줄까? 이따가? 뭐야 오늘 이따 형한테 뭐 말하면 다 쏴주신답니다 여러분들 아 아니야 싸잘데기 없는 소리 좀 하지 마라 이다 형 저는 족발 한 그릇만 시켜주세요 한 그릇은 해도 되니? 아 두 그릇이요 야 이거 집정리 거의 다 끝났으니까 언제 한 번 와 다 같이 아 여기 가자 먼 사람도 있으니까 큰 결단해야 되니까 또 아 진짜 궁금하던데 캠도 되게 이쁘게 바뀌었더라구요 아는 사람이던데 아는 사람이던데 암수 던져들 사람 지하 던졌습니다 끝났지 와 형 형 사옥이 떠 형 망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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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옥이 떴어 야 진짜 맛있다 아 어 거기 카운터야 2 2 3 어 뭐야 야 야 나 원성대에 블레이드가 없는데 무슨 블레이드를 키워 어 너무 많이 사내니 꿈꿨니? 서림아 어 블레이드 낫베드다 어 나도 동의하는 바이다 나 아무것도 몰라요 배우면 돼 원래 인생은 배움의 연속이야 맞습니다 했는데 추천 너도 한 번 가스 먹어봤자 민영아 머블 있어 하하하하하 그럼요 어 원래대로 아 오케이 어 아유 진짜 어휴 어휴 아 나 627 먹으려고 욕심부에다가 못 나갔습니다 이거 쪽해다고 박서림이었지 네네네 그러면 쪽해다고 조이님 들어가세요 나 혼자 들어가세요 야 어 어 아 프로지 서림아 어제 강선이 형도 만났는데 지금 그게 맞냐 자세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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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블레이드 커버 보고 있어 형 아 아 찌르지 말면 좋잖아요 당장 봐 어 아리 조심해 아 나도 잡힘 아 이거 안되네 아 뭐야 이거 다 죽었어 안돼 아 진짜 아 이거 죽은구나 어 서림아 잘 좀 하자 서림이 형이 살아있었으면 카운터 쳐줬을텐데 아 맞지 맞지 이 자리가 크네 아 내 실드 어디갔어 왜 아 아 확실히 오르드가 맛있긴 하네 딜이 아까 오르드 있을 때랑 없땅 차이가 크다 아 MVP 많이 뜨는 파티 5만원이래 전부 오 오 야 카운터 반드시 먹어야 된다 아 카운터 들고 올걸 고기 칼 부탁한다 아 나 하나야 카운터가 전희 부탁한다 박서님 부탁한다 박서님 빨리 가 잡을 수 있어 먼저 치는 사람이야 먼저 치는 사람이야 얍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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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쿨이야 나 쿨이야 빨리 와 빨리 와 나이스 나이스 고 aqu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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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러 가자 가자 고고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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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 약체와 쌓여가지고 누가 번개 맞잖아 우와 선장형 믿어오라 형 해로 벙덩 plotted 엠브 HP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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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이야 버블 넣었어 버블 넣었어 버블 넣었어 지금이야 지금이야 수도권 1파티야! 1파티! 얼마나 센 거야? 형 그냥 PC방에 도전 피자! 그냥 거기서 하자 방송! 이거 뭐예요? 야.. 이것이..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번 조합은 어떻게 볼까요? 형님 증명된 것 같습니다! 데리고 가십시오 저! 아 근데 잠깐만! 내가 공대장이 됐네? 어? 어? 선임아야 잘하자! 하하하하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합심해야 됩니다! 원트클 시 각광 50만원입니다! 예? 예? 시정들어 빨리! 시정들고 빚 좀 나! 덩활은 챙기세요 님데? 여러분들 죽은 사람 제외에요! 아 오! 아 오케오케오케! 죽은 사람 제외야! 자 준비가 순간 여러분들! 예! 빡빡이핑 가자 이거! 야 나 이거 모니터 앞으로 간만에 거북목 간다! 소중력을 잃지 말게! 어! 어! 위에 갈거에요! 시영이! 어! 위에 갈거에요! 시영이! 어! 어! 뭐야! 어까다! 아 뭐야 아잇! 어 어 어 뭐야? 엇가다! 아 뭐야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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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잇! 아잇! 에바야! 아잇 진짜 에반데? 아 180도를 그냥... 아 이게 뭐야 진짜로? 아우 감행이지? 자 아드 들게요! 아드 들게요! 오케이 아드! 아 엇가 한 번 받는답니다! 우리 최강의 빌딩을 보여줍시다! 어? 잠깐만 엇가 한 번 받으신대요! 어? 진짜요? 아 다시 시정 드렁! 감사합니다! 아 대신 각각이 랜덤으로 한 명 제외해야 된대요 사다리 가기로 랜덤? 일단 껴야돼! 그래도 일단 껴야돼! 오케이! 일단 껴야돼! 오케이! 일단 껴야돼! 나이스 오로드라! 어? 너무 좋다! 뭐야 이거 미쳤는데? 나이스... 엑스 추! 엑스 추! 자아! 이거 너무 고소해 박히는 거 넘어간 넘어간! 일격 누구 하는 거죠? 나가 내가 내가 오케이 나도 적들 때 써드리 아 근데 부캐들인데도 준비 잘 해왔다 길이 아... 샌바베? 똑같은? 비슷한 거 같은데 똑같은? 비슷한 거 같은데 맞네 생각해보니까 이게 시너지가 그만큼 더 채워주기도 하니까 어 진짜 어... 장난 아니다 나이스 좋았어 난나 때 암수 제가 쓸게요 응 나라잇 이 겸 바뀌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지금 오믈러스 티아 나이스 스페러 나가기 스페러 나가기 임업은 하나 더 야 psychiat 아니 저게 왜 집중은! 집중이 진짜 50만원 이상 나야? 안무줘야 안무줘야 나이스! 다리네! 이거지 이거지 나이스! 나랑 같이 먹지 말자 저 때 부서고 방치고 나온다고? 야.. 저게 에스퍼? 아 아무나 걸려라 그중에서 2명이네 네 마지막까지 안 뽑힌 사람이 꽝입니다 오케이 첫번째 갑니다 궁금.. 짝짝, 쿵, 짝짝 탈출! 축하드립니다, 참.. 반손라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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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의 초등학교 선생님들! 야, 10분에 에스테이 기운 하나 더 샀다잉? 그래픽카드 바꾸는 데 보태겠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바꿀걸. 달다, 달어요. 나이스! 달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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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콤하다. 나이스, 나이스! 퓨우! 아, 깔끔했다, 빨리 성취! 깔끔, 깔끔! 알차도 이렇게 만들고, 달콤하다, 달콤하다! 플레이 피터 클럽을 펼수할 수 있을까? 작품은 microp이 기운 이렇게 제거하십니다. mill park에 들어간 걸까? 귀엽고, 양주에 왔어요. 이느낌은 너무 어렵습니다.